지난해 더위로 숨진 사람 3명 가운데 2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심했던 지난해 온열 질환자 수는 1056명이었고 이 가운데 26.5%인 280명이 65세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노인 질환자의 40%는 비닐하우스와 논밭에서 일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일찌감치 무더위가 찾아왔다면서 노인층들은 낮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홀몸 노인들의 더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생활관리사가 취향노인 22만 명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